인사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교재는 한 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백선하고 이론 총정리하고. 들죠? 작년에 내가 시험에 떨어지긴 했는데 작년에 한 10일 남겨놓고 2차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한다고 하니까 주변 학원들이 원장님이 누구든 간에 막 암기코드를 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된다고. 이것만 보면 된다고. 집 앞에 독서실에 가서 앉아서 하루에 10시간씩 보는데 그 암기코드를 읽어도 지문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내공이 없으니까. 내공이 아예 없어서. 그때 고민한 게 뭐였냐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작년에 책을 두 권을 나눴었거든요. 백선하고 이론 강의를 따로따로. 만약에 물어봐요. 백선을 봐야 되는지 이론 강의 총정리를 봐야 되는지를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암기코드를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들, 6개월, 1년간 공부되어 있는 사람들은 암기코드만 둬도 문장을 맞춰가거든요. 저는 내공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이게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고 도시광학 게임은 뭐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 그게 암기코드가 돼 있는데 중개사법은 다 들어봤거든요. 노란색, 빨간색 다. 그런데 다 들어봤는데 어떤 것은 또 부처님이 나오고 또 어떤 것은 또 이게 나오고 그런데 그거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결국은 기출문제만 냅다. 문장으로 읽어가서 풀고 들어가서 중개사법은 29개를 맞았는데 저 합격했는데 공법이 두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 선생님 나보고 자기가 안 들었다고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한 거죠. 시간적으로 부족한 거. 작년에 모든 공법 선생님 적중률이 다 좋았어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올해가 좀 홀수로 하면 어렵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몰라요. 가서 봐야 알지. 시험장에. 느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만든 게 뭐였냐면 한군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게 이제 생각이었어요. 작년에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백선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백선이라는 말은 제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백선은 500개 지문이거든요. 500개 지문에 모든 걸 담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민법에 200개 지문 중에 27개가 새로운 지문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기출이 되지 않는 지문들이 민법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100문제가 아니고 저는 족집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저는 95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론이 총정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 권 안에다가 이렇게 문꾼 거예요. 두 개를. 두 개를 문궈가지고 지금 문제를 낸 거거든요. 공부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수생 있죠. 수능 볼 때. 수능 볼 때 재수하는 사람들. 1년 공부했다가 아까 이렇게 떨어지면 2년째 점수 잘 나올 것 같죠. 똑같아요. 5년째 하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수능은 5개월 싸움이거든요. 수능 시험은요. 5개월 싸움이고 중개사는 몇 개월 싸움인 것 같아요. 2개월 싸움이에요. 그 2개월 안에 펑펑 1년 학원 다니면서 놀다가 2개월만 집중하며 합격하거든요. 그 시험이 중개사예요. 실제는요. 내가 해봐도 그러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내 기본 학원 다니다가 마지막에 한 달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면 붙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뭐냐면 공부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충하는 사람이에요. 대충하고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그리고 뭔가 막 횟수만 늘립니다. 이게 합격하겠냐고. 이게 안 되지. 이게 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는 합격을 못합니다. 대충을 해가지고는 합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권에 담아보자 해가지고 담은 건데 제가 부탁을 들으면 백선 1번이 반사회 질서거든요. 그럼 이론이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사회 질서가. 그래서 이게 95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씩만 풀어요. 오늘 10개를 풀면 나중에 백선을 풀면 다음날 10개를 풀고 플러스 10개를 해요. 그럼 다음날 10개를 하고 이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오는 거고. 그리고 또 10개를 풀어요. 그럼 95. 그런데 네 번째 된 날 이걸 빼버려요. 이걸 빼버리고 이게 들어오는 거고 플러스 10개가 되고 플러스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역심은 60개를 넘지 않도록 해요. 그럼 이건 하나씩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3회동이. 그런데 이걸 10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10개를 풀 때 이게 이 이론서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펼쳐놔야 돼요. 이론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반사회 질서가 문제를 내봐야 하나나 두 문제밖에 못 내거든요. 백선에서. 그렇죠? 그럼 한 문제 해봐야 다섯 개 지문이에요. 이 다섯 개가 나올까요? 이게 나올까요? 라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안 나와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나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출체자한테 의뢰할 때 설명서가 나가요. 그 첫 번째 지문이 뭐냐면 정답에 시비가 걸린 거. 다툼이 되는 건 절대 내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문이 뭐냐면 재수생들이에요. 작년에 재수생이 있기 때문에 작년 지문과 중복되는 지문을 피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설문지예요. 출제에 의뢰할 때 이게. 아직 의뢰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타진하고 있는 거고.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9월 초기 때문에. 그게 두 개예요. 그래서 책상에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할 수 있는데 지문 자체를 똑같이 카피하지 못합니다. 그럼 난리 나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정답에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통증 허위 표시가 5년째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호되는 3자 있잖아요. 그게 판례가 확고부동하거든요. 그래서 걔들만 내요. 정답이 시비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다. 지금 문제 패턴 보면. 그래서 이 이론을 볼 때 이게 얘만 보지 말고 얘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같이 봐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론 듣고 백선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잘랐어요. 저는 이 두 개를. 잘랐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스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치소를 볼 때 이게 여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무효치소 문제를 펴놓고.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보여지는 거죠. 이걸 세 번 정도 보면 몇 점이 나와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합격은 100% 해요. 합격은. 60점, 70점은 내가 어떻게 당당 못하죠.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 이상 보면 지금까지 펑펑 놀다가도 합격은 해요. 딱 점이라도.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다만 그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 안 하시다가 이것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그건 나도 장담은 못해요. 어느 정도 내공이 한 5개월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 이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마스터북 1이 있잖아요. 이거 수업 듣는 사람은 마스터북 1은 보지 마세요. 이제 안 봐도 됩니다. 거기 있는 걸 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 잘라가지고. 이것도 지금 문제이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실.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조건기한 볼 때. 여기 조건기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같이 놓고. 그래서 제가 이 이론서를 만들 때. 또 다른 분들이 이게 양이 많다고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다 안 해요. 제가 이거 이론서. 이런 청룡이 다 안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압축할 때 이 이론서는 원래 45페이지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8시간 정도가. 그런데 제가 일부러 빼지 않고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다 이 정답이 오른 지문이에요. 전체가. 가로로가 쳐져 있지만 오른 지문인데 제가 안 보고 넘어가시더라도 여러분 그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빼지 않고 넣은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은 자료가 있는데 강의 안 하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다 오른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만 보시라고요. 9월달하고 10월달은. 다른 것도 보지 마시고요. 그럼 이게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는데 두 개를 보고 이게 나오면 이게 동형이 들어가잖아요. 이 동형은 네 번 정도 보거든요. 네 타임으로 보는데 이 동형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여기서 처음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게 응용이에요. 이게 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끔 다이빙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올림픽 같은 거. 다이빙 하면서 물이 튀기는 거 보잖아요. 물이 적게 튀기냐 많이 튀기냐 많이 퍼지냐 그걸 보거든요. 그게 가산점이라고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형 타일을 보는 건 테크닉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응용해서 예를 보는 거거든요. 오해를 해요. 이 점수가 좋아. 점수가 좋으면 좋죠. 그런데 이 점수가 좋으려면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걸 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하는데 어떤 분은 동형만 냅다 보고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번 정도 최소한 되어 있으면 이걸 응용해서 내는 게 동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까지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부탁 아닌 부탁인데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힘들 때가 지금이거든요. 9월달 2차까지 가야 될지 1차만 가야 되는지 그게 제일 힘들 때가 지금이에요. 가장 힘들 때가. 힘들 때인데 이것만 보시면 합격을 해요. 몇 점 맞아요? 그거 물어보지 말고요. 내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것만 봐도 100점은 맞겠어요. 저는 100점 맞는데 여러분들은 100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60점은 맞으면 되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60점 맞고 민법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데 뭐.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알겠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확인 다 합니다. 일본에 보면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안 해요. 4번. 4페이지로 오세요. 반사의 질서. 4페이지로 오면. 왜 그러냐면 이거 하다 보면 다른 게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표시를 하고 왔어요. 이거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을 다 표시하고 온 거니까 나머지는 읽어도 된다고. 다 옳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하면 안 뺐어요. 다 넣었거든요. 부합 같은 것도 다 넣었어요. 일부러. 다 넣어놨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부담이 있겠어요. 지금쯤이면 거의 뭐. 자, 결정이 되어 있을 건데. 자, 여기 보면 두 달이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되죠. 50일 남았으니까. 이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잖아요. 이 103조인데 이게 103조거든요. 103조는 5년 동안 한 번 더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30회부터 34회까지 무조건 기출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중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32회 때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2년간 지금 쉬었기 때문에 사령으로 한 번 기억을 하고 갈 필요는 있는데. 이게 사회질서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사회질서에 반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불러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조건과 기한에 가면 이걸 불법 조건이라 그래요. 불법 조건 이렇게 부르는 게 반사회질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가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부가 무효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반사의 질서는 나중에 무효 행위에서 추인이 가능하냐라고 되는 거죠. 추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3조라든지 그다음에 104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강행복규입니다. 103조, 104조, 강행복규는 무효 행위 추인이 적용되지 않고 얘들은 표현대리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추인도 되지 않는다. 표시된 동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키워드죠. 표시된 동기는 당연히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면 반사의 질서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원래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표시가 되면 반사의 질서로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 형태는 이런 겁니다.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얘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103조 해당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은 공무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청탁을 동그라미 쳐요. 이걸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103조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위 진술, 이게 포인트죠.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은 액수가 얼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03조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증언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출석을 하면 교통비나 식사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때 찾을 때 이 초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103조가 아니고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라고 하면 103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형사사건에 성공보수 그러면 당연히 103조에 해당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민사사건이 있었죠. 민사사건에 성공보수라고 하는 거 얘는 유효무요. 얘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9번에서는 변호사 아닌자라고 되어 있죠. 변호사 아닌자는 누구겠어요? 브로커입니다. 브로커가 돈을 받고 뭔가 변론을 해 준다. 그럼 당연히 이 변호사 아닌자가 뭔가 소송대를 했다면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얘도 103조입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면 되고요. 과도한 유학벌이 포인트입니다. 10번은요. 과도한 유학벌 하고 나오면 역시 103조가 됩니다. 도박자금 제공이다라고 되어 있죠. 도박자금 제금 대여하는 거. 103조 효력이 있는 거죠. 얘도 103조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조심할 건 12번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걸 토지를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 처분을 의뢰한 게 아니라 토지 양도를 해 준 거예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 토지를 가지고 도박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무효가 됩니다. 역시 얘도 103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 13번은 좀 조심할 거라고 했죠. 13번에서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을 기억해 놓으세요. 부동산 처분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이건 대리권 수여고 제3자의 거래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번하고 13번을 두 개 비교를 해 주셔야 돼. 12번, 13번. 아마 이건 안 틀려야 됩니다. 103조는. 그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강제 집행이잖아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건조당권을 설정했다면 얘는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통정허위입니다. 통정허위로 무효는 될 수가 있죠. 무효는 될 수 있지만 103조 위반은 될 수가 없어요. 103조 위반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고 강박 동그라미요. 강박하고 나오면 강박도 역시 뭐예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워낙 유명해서 비지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박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때는 103조 비지니가 아닌데 강박과 비슷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강박과 비슷한 애가. 강박과 같은 판례에 있는데 이게 당시 상황의 최선이라 그래요. 당시 상황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단어로 대처가 돼요. 그럼 같은 맥락이거든요. 역시 103조도 아니고 비지니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지문도 기억해 주면 좋고 비자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인데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강행복귀 위반될 수 있어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돼요. 비자금, 양도소득세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박스용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 하나 정리해 주세요.